엑스트라 아 왜 이래 야 오비키 너 오만 됐네 아 대박 엄청 감동이야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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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만인데 뭐 할 거야 감사 영상이나 이벤트 같은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음 뭐가 좋을까 그냥 지금처럼 비 피할 수 있고 애들 잘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으 으 으 되게 힘들겠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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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으 안녕하세요 오키 여러분들 오키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오마이비키 채널이 오마니 되었습니다 으 으 제가 여러분께 받은 사랑을 다 담아두고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넘쳐 흘러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음 오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매월 매월 5만원씩 기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같이 저랑 기부해요 기부하려면 국내 아동관리보호사업 정기후원 매월 5만원씩 후원 신청 후원 신청 여러분 5만원씩 매달 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오키님들이 후원해 주시는 겁니다 오키님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 아 여러분이 근데 5만원이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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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즈니 스티커 10장에 슬라임 2개 떡볶이 먹고 롯데월드가서 머리띠 산 다음에 인스타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릴 수 있는데 에이 아니야 여러분 5만원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5만원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같이 저에게 힘을 주세요 손을 모아서 자 우리 같이 기부합시다 5만원 기부 등록 제가 힘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ㅎㅎ 우와 맛있겠다 떡볶이 먹어봐야 살찐다 맛이 없다 맛있다 맛있다 숙소 모두 할머니, 이 사과 얼마예요? 이거 5,000원 이거 팔면 집에 가시는 거예요? 가야지, 그래 가야지 저 사과 주세요 그래요 저 눈에 달처럼 술 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